지붕 아래 미소 가득 포스코 지붕 공사입니다. 지금도 또 옥상 방수 검색하고 계셨네요. 이제 칼라 강판 스틸 방수 딱 한 번의 시공으로 옥상 방수 걱정 날려버리세요. 아연으로 특수 갈반 아이즈 코팅이 되어 있는 칼라 강판은 모래탄 페인트에 비해 10배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거죠. 칼라 강판으로 옥상 방수하는 방법은 바닥형, 지붕형,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시공법은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다른 시공법의 장점을 모두 적용한 방법입니다. 바닥형처럼 납작하지만 지붕형처럼 물바두를 밖으로 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칼라 강판 스틸 방수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업체를 잘 골라야 하는데요. 똑같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시공업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지붕공사 포스코 지붕공사는 기술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감성적인 디자인까지 더해 고객님께 가신비, 즉 가격 대비 만족도까지 가득 채워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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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